비행기 출발 시간이 됐는데 왜 키트는 아직 안 오는 거지? 그러게, 어떻게 해. 빨리 출발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뽀로로, 너는 짐 없어? 어? 나는 몸만 가면 돼. 그래, 우선 빨리 타자. 어휘, 뽀로로. 운전해야지. 어, 알았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그치? 어, 나도 설레. 우리 빨리 출발하자. 어? 출발! 어, 어, 잠깐만! 뭐야, 키티. 왜 이렇게 늦었다? 어, 그러니까 미안해. 아이차. 오랜만에 여행이라 신경 쓰다 보니 너무 늦어버렸어. 미안해. 아우, 키티. 비행기 못 타면 어떡해. 뽀로로, 빨리 출발해. 자, 공항으로 출발! 비행기 처음 타는 거라 엄청 떨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어, 저기 온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는 키티오, 여기는 키티오. 착륙한다! 우와, 왔다, 왔다. 비행기 엄청 크다. 아잉, 잔잔히, 잔잔히. 비행기 열린다, 비행기 열린다. 비행기 열린다. 으,, 그렇지 않는 걔가 난 안가아이스 B. 수이스크min. 확인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승무원, 승무원은 어서 들어가서 다른 거 먼저 준비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탑승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네, 포근 탑승. 확인했으니 들어가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처음 타보는 비행기 정말 신기하다.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승객들이 안 왔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준비 잘 있어. 승객들한테 맛있는 꽃 많이 드려야지. 승무원님, 여기 막상 타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군. 자, 이제 출발해 볼까? 잠깐만요. 어휴? 어휴, 다행이네요.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서. 잠깐만요. 자, 그럼 이름 확인하겠습니다. 네, 양양씨. 네, 저예요, 저. 자, 체크 완료. 탑승하세요. 네. 자, 이번엔 키티씨. 저예요, 저. 네, 탑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귀장님, 이제 뽀로로예요. 뽀로로. 네, 탑승하세요. 네. 아휴, 비행기 처음 타는 거라 너무 떨린다. 우와, 저도 그런데. 키티, 토이몽 섬에 빨리 가고 싶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탑승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기념 사진 한 번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기업은 닫습니다. 우와, 이제 드디어 출발한다. 출발한다. 우와, 저기 봐.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아휴, 갑자기 멀어미나. 기장님, 저 맨 앞에 앉아도 돼요? 네, 그러세요. 네. 아휴, 하늘도 많이 봤고 이제 컴퓨터를 좀 해볼까? 아휴, 하늘도 많이 봤고 이제 컴퓨터를 좀 해볼까? 가는 동안 영화나 봐야겠다. 아휴, 배고파. 아휴, 다들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아. 쌍모아님. 네, 고객님 여기 메뉴판 있으니 골라보세요 저는 샌드위치 주시고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따뜻한 차하고 사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식판 내려주세요 빨리 부탁드려요 식판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랑 고유가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땡두위치 저기요, 스모님 저도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움직이 다 떨어졌네 다시 갖고 와야지, 그럼 여러분들 비행기 지금 높이 상승하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꽉 잡으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험한 길은 이제 지났습니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제 괜찮대 그래, 그래 그래, 너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게 어때? 어, 그게 좋겠어요 승무원 누나, 차 한 잔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가노 금방 들을게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오니까 아, 기도 아프고 비행하실 때 힘드시겠어요 어, 그래도 나름 보람있게 하고 있어요 어,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아, 저기요 승무원님 배고파요 도착하기 전에 난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차를 마시니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장님,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어, 고마워요 어, 마침 배고팠는데 어, 역시 아, 뭐야 음식 왔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 미안해요 사과라도 어서 드세요 아, 정말 샌드위치 먹고 싶었는데 사과라도 드디어 다 왔다 와, 진짜 신난다 나는 가자마자 수영해야지 여기는 키키오 여기는 키키오 착륙하겠다 착륙하겠다 자, 내려갑니다 우와, 저기 물고기봐 쟤네들하고 수영하면 재밌겠다 쟤네들하고 수영하면 재밌겠다 자, 비행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비행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도착했으니 자기 짐 챙겨서 어서 내리세요 어, 예 어, 예 나는 짐이 없다 감사합니다 키키, 우리도 빨리 내리자 어, 그래 빨리 와 어 기장님 감사합니다 나도 얼른 인사드리고 출발해야겠군 어, 이제 갈 때는 편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럼 응 그럼 숙봉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토이몽섬의 관리자 뚜오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있는 손님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행 온 기념으로 여기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자,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럼 숙봉 이제 우리 가지 네 기장님 왠지 모르게 저 숙봉원이랑 같이 놀고 싶다 하하하 우와, 여기 발 엄청 시원해 재밌어, 재밌어 티티 위험해, 조심해 아, 괜찮아 너도 들어와 쫙 아우, 여기서 쉬니까 너무 좋다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네 즐거운 여행 하세요 네, 즐거운 여행 하세요 네, 즐거운 여행 하세요